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이런저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좀 배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AVA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진 문제점이고 그중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시간 단축을 되게 많이 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안다는 사실도 몰라요. 남들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죠. 어떤 학생이 어떤 숙제를 받을 때 왜 하는지를 이해하면 목적지를 알고 지름길을 찾기도 하고 이런 건데 설명을 하자 보면 행동을 해요. 숙제는 제대로 하는데 근데 문제는 숙제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이걸 이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될 텐데 라는 게 되게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뭐냐면 지금 아이가 오늘까지 제출한 숙제를 보면 470번대 5050개의 단어들 중에 470번까지 숙제를 해서 제출했는데 이것도 지금 적어요 양이. 하루에 10개씩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숙제를 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줘서 제가 추산이 안 나와요. 지금 숙제를 뭐 많이 하고 있는지 적게 하고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70개까지 갔는데 이게 진짜로 이 아이가 잘 해서 그런 문장들이 틀리지 않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단어 검색을 했을 때 거기에 나온 예문들을 본인이 단어 명사 정도만 하나씩 바꿔서 했기 때문에 안 틀리는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문장 중에 첨삭이 필요 없었던 그런 문장들을 수업해서 영작을 시켜보고 그걸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고 그게 만약에 실패한다면 저는 1에서 470가지의 다라는 모든 문장들에 대한 예문들을 안키로 다시 편성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왔던 거죠. 근데 오늘 시켜보니까 잘 하고요. 그 다음에 말이 굉장히 늘었네요. 말이 늘었다라는 것은 이제 말 맞는 게 아니라 듣기도 늘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하는 말도 다 알아듣고 다 대답을 하고 이번 추석에 대한 얘기들을 술술 잘 해내는 걸 보니까 잘 하는데 근데 문제는 I가 되게 내성적인 걸로 제가 파악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한글로 제가 물어봐도 아마 같은 톤으로 같은 속도로 같은 방식의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향의 문제거든요. 성격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성향의 문제인데 아마 지극히 I타입일 것 같아요. E와 I 중에 굉장히 I쪽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언어에 있어서는 분명히 초반 속도는 느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또 그런 사람들이 꼼꼼하게 잘 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이거를 갖췄을 때의 얘기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봐주면서 같이 가야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뭔가를 시켜봤을 때 이런 문장들을 만들어요. I stayed in my grandparent's house five days 라고 했는데 빠진 것들이 있죠. 첫 번째로 stay라는 게 이게 지금 자동사라는 걸 모른다는 거고 그 다음에 preposition의 사용이 여기 필요하다. 전치사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 시간대 마킹 해놨으니까 이거 가서 보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뭘 했냐면은 제가 답을 안 줘요. 그리고 단서를 계속 주면서 아이가 끝까지 답을 만들어내게 기다려주고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결국 혼자서 해냈고 그렇게 한 것들을 숙지에다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문장 만드는 걸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했죠. Are you the oldest one? The oldest one among the girls?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걸리는 게 뭐냐면 비교급과 최상급의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싸그리다 정리를 해서 지금 만들어서 문장으로는 만들어줬는데 이런 설명을 제가 갈아서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톡으로 그림 파일을 보내놨어요. 그리고 또한 one of many라는 것은 one of the students, I am one of the students 이렇게 하면 나는 그 학생들 중 한 명이다가 될 수 있고 I am the best students among the students 이렇게 하면 나는 그 학생들 중에 최상이다, 최고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이 두 개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정리하고 문장으로 다 뽑아주고 앙케에다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림 파일로도 보내놨는데 이거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도식화 시켜가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아이에게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을 아바와 함께 한 거니까 그렇게 할 거고요. 일단 오늘 수업은 그렇게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거기까지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